찾아가는 톡톡 카페 야 그 저 배승과랑과랑 모살은 삐찍삐찍한 그 함덕바당에서 그 똠촐촐 울림엄 헌떼가 바로 엊그제 깨닮은 지에 오늘 마지막이다 고생 많이 했소다 이제동안 고생한 우리 실장님을 위해서 커피는 제가 다 타겠습니다 그럼 저 가만히 앉아있을게요 네 딱 한 장 미리 준비해보시면 나가 커피 탁 타고 오니 오늘도 화이팅 하면 화이팅 화이팅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인상이 참 좋다 고맙습니다 아무리 인상이 좋아도 저거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통과하셔야 돼요 일단 우리 토크하기 전에 그래도 뭐 산드로콘이 혼잣 회사 됐거나 분위기 막 뛰어주는 분위기 막 뛰아또 기분 좋게 해주는 기분 좋 아메리카노 행복 가득한 행복 가라떼 하하 후 후 에이들 뭘로 했고 가 기분 좋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기분 좋 아메리카노 알겠습니다 아유 좋다 사장님 부려먹으니까 너무 좋네요 하하하하 대표님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함께하는 그날 협동조합 이사장 이경미라고 합니다 제주에서 일회용품을 다회용품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커피 왔습니다 어머 저 꽃 좀 봐 하하하하 자 오늘 특별히 제가 카스토입니다 마다 떠먹고 와 음 어떻습니까 음 재잔이 유난히 크고 제가 이제 그 솜빡 모드라고 솜빡 가득 아 네 솜빡 아 솜빡이 그런 뜻이었군요 네 어떤 제품을 제일 주로 만드는 것과 저희는 면으로 생리대를 만들고요 음 생리대를? 네 빨아서 다시 쓰는 생리대인데 오 소라칸이 좋아요 요새 그거 저 뽀랑 쓰지 않아도 마트 가면 새가 그냥 일렴풍 착착착착착착 막 나오는데 굳이 그걸 뽀랑 썼어야 될 것과 그죠 빨아서 다시 써야 되고 어 건강에도 좋고요 아 일단 건강에 좋고 네 그리고 쓰레기가 생기지 않아서 좋고요 아 환경문제가 해결되는 거 네 또 있어요 돈도 안 들어요 맞아요 경제적으로 또 좋고요 그럼요 네 이거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는 거예요 사실 어 네 2016년도에 아이들이 생리대가 없어서 빨창 생리대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가 생협의 엄마들이 마을 모임 중이었어요 노형 마을 모임 그래서 뭔가 좀 해보자 우리가 우리가 아이들 빨아서 다시 쓰는 거라도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저희가 면생리대를 만들면서 그 다음으로 만든 게 면 와입스였어요 휴지 대신 쓰는 작은 손수건 제주를 큰 모 하다가 제주로 왔는데 너무 많은 쓰레기가 있더라고요 특히나 바람이 이렇게 불면 스티로폼이 날려 날려서 바다로 가고 산책하다가도 결국은 쓰레기 줍는 걸로 끝나고 그래서 뭔가 내가 좋아서 온 제주를 위해서 뭔가는 해봐야겠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집에서 집에서 내가 일회용품을 쓰는 게 없어 없다고요? 지금 마스크도 일회용품인데 우리가 지금? 이거 집에서 저는 안 낍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저희 친구가 중화요리집을 해 근데 일회용품을 안 씁니다 가현이가 그니까 늘 그릇으로 갖다 줬다가 그 다음날 제가 갖다 주면 갖다 줬지 젓가락 받으세요? 나무 젓가락? 아 젓가락 온다 아 근데 우리는 젓가락을 나무 젓가락 안 써요 그럼 거절하면 돼요 아 그거 아직도 이만이 모아져요 제로웨이스테이 첫 번째 단계가 거절하기예요 아 거절하기? 이걸 또 몰랐네 이건 진짜 솔직한 고백인데 아이 키우면서 물티슈를 정말 많이 쓰잖아요 정말 어렵죠 네 근데 이게 사실 아이가 컸는데 그럼 물티슈를 이제 안 쓸 법도 한데 그 편리함에 너무 익숙해져서 예전에는 당연히 썼던 행주 뭐 이런 것도 불티슈로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사실 왜냐면은 물티슈가 너무 싸고 맞아요 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끊어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네 물티슈가 면이 아니고 그것도 폴리에스테르예요 그래서 그게 다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2050년이 되면 이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을 거라고 해요 다 녹아서 아주 작은 플라스틱들이 되니까요 2000 몇 년 마치? 2050년 하지만 그 전에 될 것 같죠 매일 화장솜을 하나씩 두 장씩 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화장솜 자체가 면으로 만든 것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폴리에스테르 성분이에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다 나일론 나일론 플라스틱인 거죠 그러면서 피부에 이렇게 닿으면 아파요 그래서 저희가 유기농 면으로 빨아서 다시 쓰는 화장솜을 만들었는데 작년부터 좀 대박을 치고 있죠 유기농 면이면 뭐 어떤 겁니까? 유기농 면은 3년 동안 화학 비료라든가 농약을 치지 않은 땅에서 재배한 모카드로 만든 천이죠 다른 리무버나 어떤 그런 클렌징 폼 없이도 풀 메이크업도 다시 올 수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화장품 회사에서도 콜라보 요청이 오고 그러면 또 뭐 있어요 제품? 최근에는 수세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집에서 많이 쓰고 있는 아크릴 수세미는 미세 플라스틱 덩어리에요 그래서 대안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용설란이라고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예전에 밧질로 썼다고 하는 그 섬유질로 만든 원단으로 수세미를 만들었는데 오늘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택배 주문이 나가요 이게 다 빨아 쓰다 보니까 근데 또 세제를 써야 되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그 세제가 또 주는 부담은 그러면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네 저희가 세제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설거지 세제 대신 쓰는 DC바 그리고 샤워할 때 쓰는 바디바 이런 것들도 다 비누 고체 형태로 만들어 둬서 친환경으로? 네 물에 녹아도 자연에 해롭지 않은 성분들로만 만들고 있고요 혹여나 그래도 물 비누 액상 비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리필해서 갈 수 있게 대용량도 준비해 놨습니다 혹시 가게가 만물 싸기과? 아니 뭐 말만 하면 혹시 다 나와? 저희가 지금 작은 매장을 하고 있긴 한데 용기내 세트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제주 여행을 왔지만 내가 부피나 이런 것 때문에 용기를 챙기지 못했다면 공항 근처기 때문에 저희가 와서 그 용기내 세트를 가져다가 제주에 머무는 동안은 최대한 일회용품을 덜 만들고 또 가기 전에 반납을 하고 가는 그렇게 소통이 되는 곳? 그런 곳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대표님이 생각하는 미래에는 어떤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를 마이크를 불려드릴 테니까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섬이잖아요 이 섬에 더 이상 쓰레기들은 없이 살았으면 하고요 우리 다음 세대에도 제주가 그런 깨끗한 섬?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토크 하시기 전에 열 체크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저 중요하죠 맞아요 36.7도 좀 받아주세요 행복을 꿈꾸기 때문에 행복 가득해 라떼로 부탁드립니다 행복 가득해 라떼 오늘은 제가 차려오고 있습니다 라떼가 왔어요 라떼가 왔어요 양이 엄청 많네요 우린 저 질보단 양을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맛있어요 괜찮을까요? 네 다행이네 너무 맛있는데요 다행이네요 저는 처음에는 대학교 생활을 할 때 평안합이라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사회 문제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을 모르고 지나가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어떤 제주 지역 사회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우리가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뭔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8명이 일단은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그거 외에 좀 대안적인 것들을 좀 청년들이 얘기해보자 라는 것에서 이제 알터라는 그룹을 제주 알터라는 그룹을 먼저 만들었고 그때부터 만나기 시작했던 친구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드디어 이런 공간을 마련을 하게 된 거죠 아까 그 동아리도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은연중에 그때도 그러면 그때도 만들어서 대표하셨어요 그때도 했었던 리더십이 좀 있구나 저지르네요 저지르셔 근데 그때도 되게 그냥 우연하게 이제 사실은 약간 좀 학교 생활에 좀 지치기도 했었고 동아리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보다가 그런 거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막 우리가 와 콘서트도 한 번 열어보자 뭐 이유리 씨도 제주에 산다고 하는데 우리 초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허황된 꿈을 꾸기도 하면서 이제 만들어서 막 무작정 서울에 찾아가서 그럼 연부 피해자 생존자 할머니들 만나뵙기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했었죠 콘서트도 유출한다고 혹시? 그 노영의 방일리 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사실 제주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많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콘서트를 열어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좀 얻고 이런 평화비를 건립할 수 있는 돈을 좀 마련해보자 해가지고 지역사회의 어떤 뮤지션분들의 도움도 받고 재능 기후를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작전을 마련을 해서 이제 건립을 했었죠 잘하시네 엄청난 추진력이네요 사실 그러면 이제 8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제주도의 현안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로 한 것은 이 공간을 마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 중에 이제 이주해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중에 이제 청년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적응하지 못하거나 떠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되게 어려워하고 협히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 뭐 예를 들면은 여행을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너무 여유롭고 막 바다도 너무 예쁘고 오름도 막 너무 푸르르고 근데 바다랑 오름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이게 딱 그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집에 돌아가야 되나 사실 돌아가는 청년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 먹고 살기 되게 막막하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이 걸어서 4층이라는 곳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누구나 와서 섞일 수 있고 서로를 공유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러면 사실은 이 공간은 늘 오픈돼 있고 누구나 오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정해진 사람들이 신청해서 대관을 하는 건지 이제 어떻게 운영도 하고 계세요?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알려야 되니까 한 한 두 달 정도는 무료로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기간을 가졌었고 그 이후에 대관료를 받고 이제 그 대관을 해주는 형식으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행사를 할 때 뭐 이런 공간을 빌린다든지 테라스를 활용해서 뭐 어떤 모임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명확하게 정하지는 않았고 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공간구독 형식으로 해서 뭐 한 달에 뭐 30명이면 30명 뭐 이런 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까 이런 것들을 좀 시도해 보려고 이야기 나누는 중이에요 제주시청 근처에 청년들이 많이 다니는 이 위치에 이 공간을 덜컥 발견을 해서 덜컥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한 8명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이렇게 빌려서 모아서 계약을 해서 막 페인트칠하고 벽지 뜯어내고 막 가구도 다 본가 온 거거든요 어디서 아 이거 본가 온 거? 네, 네, 네 아 이거 다 활용 다 하는구나 네 미리 따랐습니다도 굴러다니는 거 몇 개 그러게요 창고에 가면 빈프로젝트도 두억에 굴러다녀고 지금 거 틀립니까? 어? 정말요? 네, 우리 뭐 바로바로 방송에서 저희 너무 좋죠 옛날 거는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나만은 아니, 그래도 너무 좋아요 어떤 안되미 고청이라는 와, 감사합니다 어, 그러면 근데 저 기증 저 소감수당 부사장 정하셨어요 저희가 꼭 붙여놓을게요 스티커로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재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약간 이런 위기의식도 생겼던 것 같고 어렸을 때 그냥 여름이 되면 바닷가에 나가가지고 그냥 고메기 잡고 막 수영하고 물질하고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많은데 스무살이 넘어가지고 가면 너무 다른 거예요 첫 번째로 용천수라고 하죠 용천수라고 하죠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너무 차갑고 진짜 거기서 놀면 너무 시원하고 좋았는데 물이 쫄쫄쫄쫄쫄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용천수의 어떤 중요성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것을 이용해왔던 어머니들이겠다 여기에서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요리하기 위해서 뭐 씻고 이런 것들 근데 도로를 뚫고 건물을 세우고 이렇게 할 때 그분들의 의견을 묻지 않지 않았을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주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환경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많은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뭐 키가, 열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 사람들이 그 해녀를 얘기하는 어떤 방식이 되게 강인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근데 제가 기억하는 저희 할머니 모습은 항상 물질을 하다 보니까 수심 깊은 곳에 가야 돼서 두통이 항상 늘 있으셨고 항상 좀 힘들어하시는 그게 제가 생각하는 할머니 이미지거든요 근데 이제 힘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왜 그런 거는 얘기하지 않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떤 아픔이나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대응을 할 수 있고 대안을 찾아갈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하고 계신 활동을 통해서 이 정도는 이루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목표가 있을까요? 이런 공간이 조금 더 활성화돼서 우리가 이것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그 이후에 10년 뒤에 청년들이 계속 이어서 운영을 해나가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목표예요 크지도 않은 아주 소박한 어쩌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게 우리 대표님의 목표가 돼버린 정말 아쉽습니다 응원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것만 돼도 저희는 너무너무 만족할 것 같아요 대표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미래는 어떤 세상이 됐으면 좋겠는지 마이크를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사회가 이야기하는 어떤 규정에 맞춰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것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괜찮아?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시는데 그런 질문보다는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는 그런 서로 좀 지지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이가 됐으면 합니다 톡톡 카페 마지막 촬영 날 마지막 손님 제주도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오영고등학교 70회 홍하민, 안관민, 박민관 친구들을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하하호호헤이드에 도착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기분이 좋아집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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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친구들끼리 동아리 만들어냈던 상황에 초점이라는 인문사회 동아리를 저희끼리 맡아가고 있습니다 아 초점? 네 초점 인문사회? 인문사회 동아리 그게 어떤 동아리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인문사회의 사회적 이슈에 초점을 두고 체계적으로 탐구를 하고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저희는 제주 4.3이라는 사회적 이슈에 초점을 두고 사람들에게 더 알리는 걸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본인은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영고등학교에서 사삼사건 하면 제 이름이 바로 나오죠 오우 이야 그 정도로 자세히 있다? 당연하죠 3.1절 축제가 열린 날에 그 한 아이가 경찰이 타고 있는 말의 발발굽에 치여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시발점이 됐는데 4.3을 잘 알고 있는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어요? 지금 4.3 사건이랑 다른 건 공간은 비슷하잖아요 시간만 다를 뿐이고 그래가지고 막 저기 국제공항 갈 때도 생각나거나 그 관련 사건 일어나는 공간 가면은 딱 계속 4.3이 생각나니까 저희가 고늘동을 확실하게 주우러 봉사하러 갔었는데 이 고늘동이 아직까지도 그런 느낌이 남아 있더라고요 저희는 더 알고 있으니까 더 느낌이 생생하게 드는 것 같아서 사람들도 이런 부분을 많이 와서 더 많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여기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4 동백꽃 3이라고 쓰여있는 팔찌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사람들이 4.3을 더 오래 기억하려면 자주 보는 게 저희가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4.3 하면 또 동백꽃이잖아요 그래서 빨간 색깔 글씨로 4.3이라고 입힌 팔찌를 저희가 이번에 800개를 저희가 직접 디자인해서 이거를 지원금으로 저희가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영고등학교 전체에 다 뿌릴 예정이에요 이야 박수 박수 훌륭합니다 수어 챌린지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의 4.3은 푸르다라는 주제로 축제를 하는 기획단에 속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4.3을 더 많이 알릴 수 있을까 했는데 요즘 SNS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챌린지처럼 릴레이로 이렇게 한 명이 태그하고 태그하고 이런 식으로 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수어 챌린지라는 걸 했었는데 일단 수어를 한번 보여줄게요 우리의 4.3은 밝고 희망차다 이게 푸르다라는 단어를 저희가 밝고 희망차다라고 표현을 해서 수어로 이렇게 만든 게 아까 우리의 4장은 푸르다 그래서 전파가 많이 된 것 같습니까? 그때 70명, 80명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반응이 좀 있었구나 그러면 수어 챌린지 다음으로 혹시 준비하고 있는 거 있을까요? 저희가 초등학생들이나 청소년분들도 이게 더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림 자극을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영상을 찍어서 SNS 유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림 자극에서 최고의 명대사로 꼽을 수 있는 거 혹시 기억에 남는 거 있으면 저희 그림 자극이 어떤 내용이냐면 제주 4.3에 대해 관심이 없던 한 학생이 제주 4.3 주기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육을 해주시는데 그 교육을 듣다가 뭐야 재미없어 이러면서 잠에 들었는데 꿈 속에서 이렇게 4.3 사건이 이렇게 딱딱딱 진행되고 마지막에 이 말을 하고 끝내는데 이 말은 관미 친구가 어서 기대된다 그 여기서 할머니가 하는 대전입니다 제주 4.3 사건은 잊혀지면 안 되는 제주도의 아주 아픈 역사야 잊지마 이렇게 대사가 끝납니다 이런 활동을 하는데 부모님 그 우리 세 분의 부모님들은 뭘 알았습니까? 우리 관미 친구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보통 다른 거 놀러 간다고 하면 잘 안 보내주시는데 그 4.3 사건이 초점 동아리 간다고 하면 그냥 웃으면서 갔다 오라 이렇게 말해줘요 혹시 초점 동아리 간다면서 놀러 가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진 않죠 아 그러진 않고 완전 초점에 빠져 있구나 네 그리고 우리 하민이 친구 공부는 못해도 뭐 이런 활동들 열심히 하고 친구들 많이 사겨라 이런 식으로 말씀 진짜? 와 너무 좋은 부모님이다 이렇게 부모님이 깨어있으니까 또 우리 자녀분들이 이렇게 깨어져 있는 겁니다 마지막 민관이 저는 많이 여쭤보세요 부모님도 막 깊숙이 알지 모르니까 어떤 사건인지 저한테 물어보고 약간 서로 대화하는 식으로 아빠 엄마 모시고 아빠 오늘 제가 가서 알아봤는데 4.3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대 막히냐? 오히려 아빠가 알고 계시는 부분도 저한테 말씀해주시고 얘기해주세요 이야기해주세요 이야 그러면 이 초점이 우리 그 학교에서 다 하지 못한 교육을 또 초점에서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저희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죠 어 그러면 우리 저 하민이 친구가 앞으로의 초점 계획을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4.3 축제가 취소가 돼서 공모전이 열리는데 4.3 그림자 극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방학 때는 교육 봉사를 해요 그래서 저번에는 진로를 주제로 초등학생들한테 했는데 이번에는 4.3을 주제로 PPT를 만들고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할 것 같아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은 저는 이런 외부적인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계속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공부는 못해도 역사는 알아야죠 공부도 잘하고 역사도 알아야죠 신채호 그분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란 없다 오늘 최고 좋은 말 해줬네 진짜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던집니다 꿈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묻겠습니다 미래에 어떤 세상이 됐으면 좋겠는지 마이크를 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제주의 미래는 4.3 사건 피해 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고 진상 규명을 해주는 게 제가 원하는 제주의 미래입니다 제가 원하는 제주의 미래는 4.3 사건과 같은 사건들에 저희가 걱정하고 고민하지 않는 그런 고민이 없는 사회를 원합니다 저희같이 이렇게 4.3을 알리는 활동이 필요 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주 4.3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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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확 chapters